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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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가 이게 나도 모르게 누굴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가르친다는 게 참 자부심이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예전에 우리 우회 같은 경우에는 먹곰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실전으로 치고 배구하는 동작을 해동공작이라고 합니다. 제가 가르치는 부분에서 다른 운동도 많이 접해봤지만 참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. 전통 우리 우회가 너무 좋고 이런 운동을 여러 사람이 배울 수 있게끔 많은 지도자도 양성을 하고 더 많은 제자들이 생길 수 있게끔 더 열심히 하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